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와 대한민국의 최종병기가 되겠다. 국민의힘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인데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뭔지 지도부 입성을 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이끌 건지 구상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현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윤핵관들한테 허락은 받으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서 갑자기 훅 당황하게 당황하셨네요. 아니 천하의 김재원도 당황하랍니까? 누가 허락받고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워낙 국민의 눈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라고요? 그런데 왜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줄 상상도 못해서 보수와 대한민국의 최종 변기가 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자꾸 진영 논리로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장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사안이 진영 논리로서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없다.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갖추고 당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선거용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8개월인데 국민의힘이 정치력, 능력 보여주지 않아서요? 아니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정치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만 보여주는데 당은 뭐합니까? 당이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여당에서 비대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확실한 능력을 갖춘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이제 대통령을 또 뒷받침하고 소수 여당으로서 총선에도 제대로 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최종병기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최종병기는 사실 한 번 등장하면 모든 걸 다 끝장내버리는 변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끝장납니까? 평정하겠다는 거죠. 아 평정하겠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 하다가 그다음에는 심기만 경호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좀 정치력을 보여서 정부 여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판이 아주 비판적인... 아주 비판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비판을 듣는 것도 사실 정치의 역할이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의 리더십을 제대로 확립하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굳건한 여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실적됐다. 정치력. 아예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정치력 복원될지 김재원이 힘을 보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를 깊게 보는 분이니까 좀 물어볼게요. 또 뭐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출마하지 않으면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 관심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나경원 전 대표만한 또 여성 정치인이 사실 우리 당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다 거의 초주검이 됐어요. 이제. 뭐 반윤은 아니죠. 사실 제가 봤을 때 반윤으로 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뭐 반윤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뭐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그것이 이제 오히려 갈등으로 커져서 비롯된 문제인데 앞으로 또 정치적인 역할은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빠지면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합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합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후보에게 더 유리하리라고 봐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때려서 그런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제 뭐 약간의 반작용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저는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로 나경원 전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당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대체로 가장 강력한 당의 애착심이 있는 핵심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둘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긴 한데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낯설어하는 당원들이 많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철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세라던데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안철수 의원께서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할 당시부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돕던 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돕던 분들이 제주에 참 많았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직접 캠프에서 일하던 분 이런 분들 많아서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정치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민주당 쪽으로 가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선택이 조금 잘못되어서 결국은 오랜 세월 끝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지 그렇습니까? 네. 원래부터 그때 당시 여당이던 그때 당시는 또 여당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여당으로 활동하기에는 새정치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좀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이 우리 당에 훨씬 맞는 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는 본래 자리로 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찍으면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단일아 하셨어요. 아무튼 안철수는 본래 자리로 갔다. 김기현 후보는 당을 이끌만한 그리고 이 통합을 협치를 이끌만한 제목입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과는 17대 국회 처음 같이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포용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게 질문한 의도가 이상해요. 의도가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당권주자 중에 한 명이 이럴 거면 차라리 당대표 그냥 지명해라. 윤 대통령 지명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딴 쪽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한 이야기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어느 쪽 후보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김기현 후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과거에도 사실은 있어 왔는데 과거에는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용히. 네. 그렇게 물밑에서. 물밑에서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정무수석 때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당대회가 있었고. 사실 이제 대표 출마하실 분들 만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자제도 부탁하고. 그러셨군요. 어떤 경우에는 좀 나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청와대의 역할 또는 여당의 역할에서 조용히 되면 훨씬 좋은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정치라는 게 원래 모습이 드러나면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습이 잠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너무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요. 유승민 때리기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경원을 반윤으로 때리는 거. 너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집단 림치다. 깡패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그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홍준표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 있나요? 누구요? 아니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평을 시원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고수죠. 그래서 특별히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만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감정이 너무 실려있더라고요. 그 말에. 거의 독서를 퍼붓더라고요. 그게 또 박수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고요. 홍준표 시장님은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저를 지명한 것 같은데. 한물간 낭인이 설친다고. 그런데 왜 김재원 전 수석,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을 이렇게 견제할까요? 홍준표 시장이 견제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견제할 필요 없어요. 제가 대선에 당장 나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크게 견제 안 해요. 대구, 경북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요.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은 당대표하고 이렇게 어떤 결인지, 윤해간인지 아닌지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래서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님 지지자의 표도 좀 받아야 되고. 김기현 의원님 지지자 표는 다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당대표 선거 이준석 바람이 돌풍이 불 때도 홀연히 혼자서 딱 단기필마로 나와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최고위원 딱 됐잖아요. 이번에도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까? 선거는 항상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는 알른 소리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까? 낮추고. 겸손하게.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낮추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은 낮추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만약에 너무 낮추게 되면요.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낮추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겸허하게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보듬어야 되고. 보듬고 보살피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혹한이고 난방비 폭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두 배 올려서 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오늘에서야 그 얘기가 나왔고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그전까지는 유승민 그전에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많이 안 추웠어요. 아, 그랬습니까? 알겠어요. 저, 경북에서 삼선 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그런데 지도부에 입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경륜과 힘이 있는데. 최고위원에 나서셔야 되는 이 당권에서 이 당 지도부에 입성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제 지난번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전까지는 사실 제가 원회의 인사가 최고위원을 해서 하는 모습이 제가 그렇게 주목해서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선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당의 여러 가지 진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도부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최고위원이 당의 방향을 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총선을 맞이해야 되고 또 우리 당이 지금 찬 여러 가지 현실이 직권 여당으로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최고위원을 해보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최고위원 한두 분이 이상한 판단을 하고 같이 동조할 때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그 부분에서 다른 후보부에 비해서 강점이 있겠네요.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태용호 지성웅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재원 의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최고위원 후보군들 어떻게 보세요? 다 훌륭한 분이고요. 특히 태용호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포용력 있는 사회인가. 그런 면을 좀 보여준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또 더 훌륭한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홍준표 시장님이 저렇게 독렬을 하시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홍준표 시장은 대구 경북에서 최고위원 나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점은 최고위원 나갈 사람도 없으니 다 싹 가라 이런. 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여튼 대구 경북에서 참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정치 고수로 이걸 또 물어보고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까요?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시간을 두고 우리 당에서 당선되기 조금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해서 당선되어 오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아, 험지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도 최험지예요. 어디가요? 험지나고 올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이수진 의원한테 석패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험지에서 오시면 또 역할이 또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게 윤해권. 저는요. 그게 아니고 나경원 전 대표만큼 우리 당에서 성공한 여성 정치인은 지금 현재 갖추고 그만큼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너무 많은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정치적으로 조금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나경원 전 대표 정도의 정치력이 충분히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력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못 세웠는데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 후보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합니까? 아니, 당선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시죠. 저는 충분히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당선 가능성 안에 든 후보가 김기현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라고 나오는 것은 추세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이것은 여론조사라고 하기 좀 어려운 조사예요. 왜냐하면 모집단 자체가 당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표본 자체가 1000명 정도를 물어서 그중에 지지자를 추출해서 지역별, 연령별 분포 상관없이 그냥 비유를 내는 거거든요. 아직은 뭐 당원 그리고 세밀하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윤해권이 세운 후보, 대통령이 센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별로 없습니까? 네, 별로 없다고 보고 만약에라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잘 되겠죠. 잘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원이 많이 는 데다가 그리고 이준석, 그다음에 젊은 층, 이준석 효과 때문에 젊은 층도 많이 이렇게 당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당원 통계를 작년 8월 달의 당원 통계를 한번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거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확실히 많이 늘고 대구, 경북의 비율이 훨씬 줄었어요. 부울경 전체도 줄고 또 연령별로도 좀 젊어진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표심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어떤 쪽으로 좀 더 유권자들의 심적인 중점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저기에 결국은 사퇴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퇴? 사퇴라니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안 내려오겠지만 정당이라는 데가 자기들이 살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총선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민주당에 가면 선거에 질 게 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민주당 주류 세력들도 생각을 달리 하겠죠. 아니, 저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민주당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서로 이제 상대를 보고 위안을 삼을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에 이제 최종변기가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최종변기는 김재원입니까? 최종변기는 김재원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총선이라는 상황이 되면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CCBB, 선악, 진실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진실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계속해서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이렇게 앞서 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선 때도 유례없을 정도로 근접하게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어떤 진영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여파로 강력하고 강고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율이 정체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변기 김재원 후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대거 출마했어요. 아우, 그 사람들 영향력 세지 않습니까? 저는 극우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혜식, 김세희 그리고 또 본인이 차기 하느님이다 그러신 분들도 나오셨다면서요. 국민의힘.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괜찮은 분들입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경쟁하는 건... 결국에 우리 당의 지지의 외연을 넓혀주신 분이고 대선에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데 혁혁하게 공을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공과를 모두 판단해서 당원들이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최종변기 김재원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